1등분 약간 경양식 돈가스 맛있어요 아! 곡 추천! 그... AJ 미첼이라는 해외 팝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하일로라는 곡을 요즘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안 돼! Q. 사양이 무슨 뜻일까? 사양 I miss you! Miss you too! 무물 기능?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무물 기능? 어? 아! 어? 뭐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좋아 이제 인스타 프로 다 됐어 염색하고 싶은 색 있어 아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잠깐만요 그 슈붕파야 팥뽕파야 슈붕파야 팥뽕파야 저는 슈붕파는 아니고요 팥뽕파예요 원래 원조를 좀 좋아해가지고 오리지날 그리고 어디부터 먹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는 머리부터 이러면 좀 잔인하긴 한데 근데 그 그냥 그쪽부터 그리고 목욕탕에 화재가 났으... 뭐야 지나갔다 저 환승연예 안 봤어요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버블 프사 아 버블 프사 그거 그래서 그게 저희 그 질주 엠카 때 잠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찍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약간 그 온몸에 페인팅하고 그때 찍었던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누구의 몸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나였나? 그래가지고 모르셨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페인트 페인트 칠한 몸 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긴장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양해 양해 부탁드려요 알겠죠? 오랜만에 이런 거 해가지고 잔이영인가? 그거? 정우야 사랑해 오늘 완전 레전드로 예뻐 사랑해 사랑해 쪽쪽 커버곡 커버곡 해주라 커버곡 기다려봐요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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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만 재현이 형 거 이거밖에 몰라요 가사를 잘 근데 형 거 노래를 계속 듣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뭐니뭐니 해도 재현이 형은 그거죠 그 노래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후유증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나 잘못 눌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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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이게 눌러야 되는 거야 울프강 비하인드 울프강 비하인드 오케이 가보자 울프강 비하인드는 일단은 저희가 마닐라였나 그때 콘서트 때 근데 가장 많이 이제 라이브 공연 때 본 공연 때 틀린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이 밥속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걸린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해 주시냐 심사를 누가 봐주시냐 VAR이 따로 있습니다 그 콘서트 관계자분께 드림메이커 그 누나인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염색하고 싶은 색은 염색하고 싶은 색?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지? 그 그 염색 그 좀 파스텔 톤 해보고 싶네요 영롱한 색 뭔지 아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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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야 되는 거 기특하군 잘했어 뿔이 아까 음중되는 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까지 뿔을 할 순 없 없을 거 같아서 뿔 하고 올 걸 그랬나? 좋아해 주시려나 모르겠네 갑자기 행복하네요 정우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마크가 일본에 있잖아요 지금 콘서트 때문에 이제 일본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와가지고 갑자기 보고 싶다고 갑자기 공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아 비공개 고백이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냐 갑자기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너 보고 싶다 그랬죠 보고 싶어요 뭐야 아린아 아린아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